제 18번입니다. 아, 그래요? 따라해보세요. 근데 가사는 잘 몰라요. 제가 볼 때 범인은 3명입니다. 어? 그, 넘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 거야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한 번 더 크게!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갑자기 왜... 어? 저거 왜 뭐 하냐? 뭐 하는 거야? 아, 저 진짜 아니에요. 저 진짜 아닙니다. 전 진짜 몰라요, 아무것도. 저 맨날 당하잖아요. 너 맨날 모르는 거 같아. 근데 이거 봐봐. 우리 사이에 갈망하는 것에 닿을 거잖아요. 최연 선배님이 이거 짤려서 이거... 야! 제니야! 제니야! 이거 버리자! 하영은? 준화로. 아, 이게 뭐가 있나보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자, 이렇게 먼저 넣어줘야 그 스프가 잘 녹아나서 국물에 우려나야 해요. 그럴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포로 한 번 펴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그 형이 없어요. 어? 러스카이 한 적 한 명 없어요. 제니? 어. 어. 어...